가을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뿌연 하늘을 보이는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수도권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에 이어지겠고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 보시면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위감이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더 벌어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광주와 부산 모두 23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 인천의 아침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 고향의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가평과 이천은 아침 기온이 8도로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낮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은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